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주의 힘을 갖다 주셨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인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안식 속에서 저에게 평생활하는 그 평강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얻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그러한 주의 평강에 하나님 마치게 되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죽고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네, 아침부터 눈물이 나오겠군요. 싫어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라는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10편, 130편. 10단 말씀하시겠습니다. 한절씩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가겠습니다. 10단 130. 여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셨나이다. 주여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시며, 나의 강한 관한 수지에 진지를 잃지우고 있소서. 여하여 주께서 지압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스테일까? 그들마다 사유가 지닌 주께 있으믄, 주주를 통해 깨아진 진지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다. 하수군이 하심을 기다릴보다, 내 영혼이 주의로 기다리며, 참고하수군이 하심을 기다릴보다, 더하다라. 이스라엘아 여하를 바랄지하다. 여하께서는 인자신과 풍성한 성냥이 있으믄, 그들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지압에서 풍성할 수 있으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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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마치 많이 쓰여지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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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쓰고 자기 갖고싶은 것, 불법, 식, 심지어는 욕망 그런 모든 바람의 여부를 이렇게 보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 세상 사람들은 갖고싶은 것을 억울한 하나님의 주님께는 어둠의 장관입니다. 어떤 말을 할려면 기침으로 말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건너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 금융을 바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사유와 신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절 말씀에 있어야 해라 여와를 바란지어 나 여왁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예나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관에서,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자식관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일반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융과 용서를 드러나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세상을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해야 되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복융과 사랑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춘되어있지만, 교회 음식도 먹으러 왔다가 그냥 도움에 앉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그 입가운데, 1부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을 상품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여왕, 땅에 있는 여왕, 땅 안에 있는 모든 당의 주가 되시는 그 분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시니라, 제가 빛 가운데서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저까지 제 평생에서 절대로 제가 알 수 없었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참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고 도덕의 완성이라든가, 독당의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더 특별히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악한 생각.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악함에 인간이 그런 것들이 죄라고 정의되지 않는 한국의 사회는 우리가 행동으로 무리지 않는 죄인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죄로 여겼던 죄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이상한 감정이었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제 영혼을 끌어내리는데 그 무게가 정말로 끝도 없는 암흑 속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그 죄, 쏟아져 나오는 그 죄의 금성들이 제안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속량할 수 없다는 그것이 알아지는 게 참으로 저한테는 너무나 이상한 거였습니다. 한 2년 동안 가끔 가다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바보다마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가끔 가다 듣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진정으로 박혀서 이것이 제 온몸으로 꾸고 더 나오리라고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간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지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제 손주놈들 때문입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못 나가서 성경 현장에 못 나가니까 제가 아내가 둘째 딸 애들을 봐주기 시작한 것을 좀 도와줄까 하고 차편을 제공하러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 손주들을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너스리를 들어가서 이제 둘째 딸 큰손과 하나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 있잖아요. 젤리빈을 먹으라고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어. 엄마한테 제 젤리빈 줬어 그랬더니 왜 아빠? 엄마가 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은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깨끗이 당했어요. 처음에는. 이 녀석이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순진하게 죄의 양심은 하나도 없이 너를 동그랗게 두고 저를 그러면서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로 아주 천진난만하게 저를 속이는데요. 와 그건 이제 그렇게 당한 건 괜찮았어요. 이 녀석이 장난감이 이제 큰손 주니까 장난감이 많으니까 이제 장난감판에 하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이걸 치우고 놀고 나서 치우기로 했는데 안 추워요. 그래가지고 치우때로 신경전이 붙는데 제가 어지럽다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반드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넌 치울거지? 이야... 이 놈이 오리발을 내밀는데 그렇게 천재적으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장 변명을 다하면서 안 추워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울면서 올라가. 그런데 저놈은 우는데 저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 쳤어요. 안 와. 하나도 안 와. 그것도 서운하더라고요. 야, 이 놈 봐라. 이거를 안 오는 손주 놈도 제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 손주 놈 본처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놈의 새끼 그렇게 못 달래고 있는 저도 어렵고요. 그 제가 원하는 깨끗함을 이루지 못하는 제 자신을 답답하고 내가 애들하고 이거밖에 목사가 실력이 안 되나 그런 그 지 손주 새끼 없는 얘기도 못하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고륵한 목적으로 제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시라. 그런데 또 하나 놀랍면요. 저절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놈이 거리감을 두는 게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세요. 외부를 제가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제가 가서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게 저절로 어떻게 하세요. 손주 놈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작이 없어요. 아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만든 자기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을 아낀다는 그것이 인간인다고 이런데 내 딸한테는 그냥 손짓음이 나가지고 그녀석들을 야단치던 그 존재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밖에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신분인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머리가 하얗고 그러신 분들은 제 얘기가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놈의 손주 자기가 다 유일주인이다. 그게 꼼짝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금륜과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금륜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다루시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주님은 늘 찾아오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주님은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저가 이론되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 인간의 모든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사장신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향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께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랑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는게 다른 것이 뭔가를 저희들은 늘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았던 부모였던 그 자리에서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을 보고 자식의 자식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저는 시간이 감사드립니다. 나이들로서 좋은 것은 두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경선해주고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 주셨는데 두 명을 놓고 정말 겸성 못하다라고 하신 게 그 중에 하나가 전부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참 겸성 못했다고 하고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저를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이 들면서 성숙이라는 길은 두 가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하나는 감사가 늘어나는 겸손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날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전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양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신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제가 드린 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사랑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남은 평생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그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할까를 지불하시면서 용서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 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 심판자가 보통 세상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가 판사 앞에 온 죄인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행정을 가볍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판사가 볼 수 있는 어떤 의원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감옥을 30년, 50년,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세상에서 내가 그냥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법정 그런데 이 세상에 법정에서 절대로 없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B라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이 법은 세상에 어떠한 국가에도 어떠한 족사에도 이 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면 A가 죽어야 되는데 B가 대신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B라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걸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금결하심을 말하지만 그 금결하심과 용서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지를 아직 그들은 알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십자가를 말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던 그분을 아는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로마사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십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하고 있거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다릅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사랑도 하고 싶은데 죽으싶은데 그거를 사랑하는 하느님 정도에서 멈출 멈춰서 안 되는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벗길 위해서 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염 그들의 그들의 반응을 뛰어넘서 우리가 가야되는 아픔을 겪어야 에러비가 나를 배발하고 나를 찌르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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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야 되는 그 사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테민족 아이테민족을 하나님께서 약 10여 년 전에 12년 전에 그 민족을 저에게 강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간사 한 명이 그 나라를 가서 섬기고 싶다고 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이런 힘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2세 형제님 나이는 또 기도비가 심야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나라를 섬긴다고 해서 정말로 2년 동안 팀들을 약 9개월의 훈련을 지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보냈습니다. 3개월씩 훈련이 여러분 3번 시켰는데 한 번 시킬 때마다 13주씩 교사를 강사들을 저희가 13명의 다른 강사들을 불러서 일주일에 3번씩 그들을 여러분 9개월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그 강사 총기만 생각해보십니다. 얼마나 됐지 그래가지고 저희들 한테는 팀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혼자도 못하니까 팀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저도 이렇게 그 녀석이 거기로 가면 자기 못하겠다고 저는 꿈맞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놈이 나다 빠진 줄 누가 알았나 하 그러니 할 수 없이 반강제로 그 나라를 떠맞게 됐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제가 왜 떠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시냐면요 제가 그 나라의 이름도 알기 전 몇 년 전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구요. 알티라는 나라를 기도하는데 제가 이 나라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기도를 갑자기 얼마때만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알티라는 게 딱 나와서 알티를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대지진 나가서 30만명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다 가야될 나라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자빠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여기 나라 비전이 없는데 그랬더니 니가 맨인데로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꼼짝 못하게 가주시는데 약간 방법도 이상하셔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시대에 내가 아프리카를 지어다니고 뭐 별별나라 다 다녔는데 이 나라 하나 지금 못하겠어? 그 조그만 천만명도 안 되는 나라 와 갈수록 증상이 사랑 못할 민족 중에 저는요. 전 세계 모든 싫어하는 족속들의 모든 정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가 처음 봤어요. 밑빠진 독도 그런 밑빠진 독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사람이 싫어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백성을 안풍을 내야 안풍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뭐 저기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하는 훈련 중에 제일 무거운 훈련이라고 그랬던 건 성교사 양성 훈련입니다. 6개월씩 아 5개월씩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같이 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속일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욕 흔한 사람부터 다 대고 사니까 한국 같은데 가면 여러분 목욕탕에 빠개고 들어가 가느냐 그런 것부터 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우리 강사를 매주 가라요. 매주 가는데 그 강사들은 그냥 교회에서 강의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 몇 십 년씩 살아서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평생으로 순종하고 따라온 선교사들 각자 독특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한 상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자라는 상 하나님의 성경사의 하나님의 그리고 세계관 문화 이런 선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각 문화의 전문가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12주 동안 저희들이 학회 일주일에 18시간씩 이상을 가르치면서 약 교회에서 15년 이상에 듣는 메시지의 전량을 얘네들에게 3개월 동안 대로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압력 박수 또 그러한 압력 박수 박수 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에 예배 무엇에서부터 그냥 말씀을 완전히 찜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고나서 저희들이 현재가 데려가서 그 말씀을 기도한 살아내게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배로 비교하면 이렇게 배가 여러 종류 사이즈 배가 있지 않습니까? 쪽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큰 배를 만들 수도 있는 이거는 항공모함 그 배로 저희들이 간사가 있으면 간사가 10명이 달라붙어 선교사 10명이 달라붙고 강사 10명이 달라붙고 그리고 나서 모든 자원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배를 이제 반 년 동안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저희들 사회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인데 2010년 가까이 20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20년 정도의 간사들이 있어서 이 사회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2013년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장부로부터 폭탄을 맞고 나서 선교선을 저희 간사들이 해외에서 두고는 그 길이 다 끊기면서 저희들이 이 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간사부족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배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까 간사들이 15명 이상 최소한 12명 이상이 있어야 이러한 선교사 훈련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 훈련을 IT인들을 위해서 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저는 이 훈련을 시키려고 IT에다가 센터를 지어놨어요. 센터를 질 때는 신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2015년부터 센터를 거찰로 지어놨죠. 방 큰 8개에다가 토탈 우리 최소한 30명을 8개를 집어넣으면 한 방에 6명씩 8명씩 집어넣으면 저희가 64명을 때려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40명을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인간의 각본을 다 짜가지고 거창한 30m 곱하기 10m짜리 큰 2층 예배당 지어놨서 이제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딱 했더니 팬데믹이 딱 터지더라고요. 아 팬데믹 동안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네가 물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건물을 만드는 건물이 나를 열심히 지원하며 안에 들어갈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시다니 건물을 짓고 나니까요 그 인간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진 일을 3년동안 건물집에서 계속 당했는지 길거리 가면서 강동당하는 건 흥기초고 죽을 각오했고 여러분 바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백인 나쁜 놈이에요. 우리 백인 나락국을 보거나 개인을 만나거나 지역을 보거나 이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떨어지는데 나중에는요 아 할 수 없겠다 생각이 점점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제가 한 2022년도 되니까 알바 하나님 저 건물을 뭐 다른 용도로 쓰시죠. 뭐 지역 개발이나 쓰셔야지 제자 훈련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 훈련을 확실한 훈련이 오두월짜리 프로파일만 도미니카 가서 여러분 도미니카 가서 IT인들을 훈련시킨다는 건 여러분 북한에 가서 남한 병사 훈련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실수로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미니카에서는 IT인들 들어오는 게 막 백만 명이 이제리 넘어오는 게 지금 막 난리들 치고 싫어하는데 거기서 IT인들을 훈련한다고 해서 저는 뭣도 모르고 생각하고 나서 딱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도미니카 거기에 있는 저희 동역자 스페니스 도미니카 국가에 와이머들 예스천저덤 멤버를 만나니까 다 눈물을 이렇게 뜨면서 왜 걔네들을 여기서 훈련시키면서 대표전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잘못 잡았나? 이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럼 이걸 다시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안되지. 그러면 저들이 싫어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못하면 안되지. 그런데 이게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인지 끊을 수도 없고 그 중 나라를 포기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하라는 음성은 계속 들리니까 이제 선교토록 선교사들 해가지고 우린 간다. 죽어도 고다. 제 인명세가 이 평생의 신조는 죽어도 고다. 이거 하라고 해라. 우리 간사들도 죽어도 달표가 죽어도 고하면 자기네들도 죽어도 고해요. 이제 벌레로코 딱 걸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갈수록 하고 싶은 생각이 안되는 말씀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A랑 한 명이라도 한다. 세 번. 그래서 돈을 계산해 봤어요. 7만불이 들어요. 한 명 5개월 정도에 가는데 7만불이 들어요. 10명을 하거나 1명을 하거나 들어가면 똑같아요. 7만불이요. 5만불이었는데 그 숙소에서 숙소 값을 올리면서 15,000불이 55,000불에서 7만불로 떠올라졌어요. 아 아니 갈빛이 참 많아요.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가짜다 좀 잔인한 말을 우리 성도로한테 아세요? 여러분 잔인 하나 켜는데 지금 미국에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년 전에 20만불이었어요. 대학까지 나오는데 지금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50만불에서 제대로 올라가면 100만불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새끼 하나 안기면 여러분요. 은퇴부에 아주 편하게 드세요. 그거 아세요? 응 응 응 응 불 안 키우면 200만불 최소한도 150만불 안기요. 그러면 여러분 150만불은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금 늦게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사실 둘만 안 키우면 그것 때문에 속 썩이고 뭐 먹고 하는 것들 왜 우리 뱃속에서 나와서 이게 대카지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남한테 알아봐. 이걸 남한테 알아봐. 너와 상관없는 자들 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직장 동료도 아니고 너와 이에 타선이 걸린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너와 원수된 자에게 이가 서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베푸신 그 사랑은 너희도 해야 된다. 여러분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성도들의 숙제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 라는 것과 내가 품고 싶은 사람 품고 싶은 게 있는 것. 그 왼수들은 여러분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기억나시는 건 금방인죠. 이 왼수가 그게 가족들이 제일 많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증오할 수 밖에 없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증오심을 버리고 이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넓혀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 사랑을 넓혀라. 내 사랑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브라스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의 선자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처럼 연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호사님을 통해서 이 기회가 지향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나무가 특별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나무가 처가 바뀔까? 이런 나무가 우리 교회가 파운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숫자 공을 위해서 이 뜻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피치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그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극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정말 적은 그 사랑의 응답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점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제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칭찬이십니다. 내 몸이 날아갈 데까지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 하다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발도만 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여의왕만 해서 죽지는 않게 되죠. 주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저는 이 세상에서 어딘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 속에 제가 찾고 있는 그림은 온몸에 육신의 에너지도 다 주셔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말 저에게 달리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희생입니다. 화려한 십자가도 아니고 보기 좋게 그려진 미화된 화가의 십자가도 그 주님의 몸도 아니라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앙상한 그 주님의 그림을 그린 정직한 화가의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 우리가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쓰도록 많이 활약하시죠. 10% 우리를 위해서 쓰고 10%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면 해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편하게 살다가 죽지 않도록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은 있습니다. 뭐 순교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 있는데 이제 감히 제가 그런 영광을 달아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끝까지 주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든지 선교지에서 죽을 수 있든지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도 다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속도로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액션으로 하시는 그 삶에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당장에 속하면 뭐냐 주목사님 오고요 사모님 등산에 여러분을 못 겨듭니다. 절대로 못 겨듭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죠. 들고 끼는 사람 속에는 여러분 성도들은 피 안 되나 편하고 메시지 좋고 가만히 있고 예배 즐겁고 찬양 즐겁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참 가기 좋죠. 그러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힘듭니다. 성도가 힘듭니다. 코치보다 선수가 더 힘듭니다. 관중보다 선수가 힘든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선수들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코치에 불과합니다. 뛰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 이기도록 해 놓고 코치는 사라져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성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전통을 여러분 자성들과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다음 분들에게 남겨보십시오.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늘에서 존경받는 저런 그런 성도를 키워내는 것이 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예인분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 그 추수할 예인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택하는 성도는 이제도 적고 하나님 앞으로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듯 하나님의 훈련사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 쓰러져 갈 것 같은 그 교회에 하나님 엄청난 주님의 군대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건물결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빈피스도가 한인교회라 하나님 앞장선 이라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운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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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